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워홀엔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세워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꾸준히 들어오는데요.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세요? 음, 사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포지션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의 12조 중에 10조를 바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순매수를 거두드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1월달, 10월달, 작년 10월달도 마찬가지지만 받았거든요.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현재 이 부분 자체가 회이크적인 모션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셨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돌았던 소문 중에 한 개가 시장이 여기서 급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버스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방향성 무조건 우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빠지면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 것도 사실 이제 한 번 시장을 바꿔서 다르게 봐버리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나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자체를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시각을 최대한 유지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I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 자체는 지수에 대한 상승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네. 우선은 오늘 이렇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큰형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을 제가 농담상으로 차미네이터라고 했지만 그 형들을 작은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형은 삼성전자와 SKI닉스를 가장 큰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SKI닉스가 상승해야지만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프로게이머, 프로그래머다. 게이머가 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프로그래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상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저도 컴퓨터에 대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채찜 PT를 가지고 파이썬에 대한 코드를 좀 더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면 걔가 코드 자체를 다 짜줍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컴퓨터에 대한 성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자주우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세가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칩리스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칩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AI에 대한 부분 자체 지적재산권에 대한 칩에 대한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도화지를 판매하는 것이 100원이다. 하지만 그 도화지에 어차피 너희는 풍경화를 그릴 거니까 나무 두 개는 미리 우리가 그려놓을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도화지를 150원에 파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I를 어차피 개발해야 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나무 두 그루는 같이 그려야 되니까 나무 두 그루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150원에 주고 사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를 도입했던 것이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콤텍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기업 중에 오늘 링크 제네시스 링크 제네시스가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 과정 안에서 작년까지 국채 과제에 대한 부분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은 단기간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CL앱도 한 5, 6%대 상승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파트너 사로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17일부터 상한가를 포함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다고 또 전거래에는 한 16%대 하락을 했더라고요. 지금 매매 전략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냉정하게 따졌을 때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국내에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유통이라든지 도소매를 담당하는 또는 판권을 담당하는 기업들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들이 함께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붙였지만 여전히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 소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간을 좀 감안했을 때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이 나타난다면 이 CLF 같은 기업들은 더욱더 큰 폭의 하락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눌림목적인 차원에서 주가가 조금 더 빠졌을 때 갭을 좀 더 메꾸는 과정에서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긍정적이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CLF 매매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YG 엔터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YG 엔터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실했습니다. 요한타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직전가에 비해서 54%나 높여잡은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100% 고지옷대로 믿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봅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에 따른 이유는 뭐냐면 콘서트 매출이 포함되고 있고 원화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약세 구간을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를 50% 상향하겠습니다라는 게 주요 골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8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적어도 지금 라운드 피규어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을 나타내는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는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살펴볼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우산업이죠.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지금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장중에 현재 다시 한번 약전환이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앞서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나는데 은봉에 대한 윗고리가 길게 달렸던 봉이 있습니다. 그 봉에 대한 물량을 현재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시세를 여기에서 차익매물이 나온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있던 윗고리를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장 부품류 또는 PCB 관련된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론 관련 제도 강세라고요.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드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산업계 2030년도로 목표로 안티드론 시장 확대를 노력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안티드론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초계기가 날라와서 지나가는데 그것도 못 맞추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작은 비행기를 맞추기에 더욱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공능력 자체가 미사일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격추시키는 미션 자체를 수행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맞추는 게 정확하게 좀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요. 물론 무조건 맞춰야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드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어느 시장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좀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사안과 같은 기업 중에 제시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시연은 직접적으로는 만든 업체가 아니라 일단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 유통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론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들썩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공주 안에서 본다면 하나 시스템 정도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중소형주 안에서는 휴니드라든지 또는 퍼스텍 같은 기업들이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시연 시스템이 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판매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상당가가는데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트렌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지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네, 앞서 우리가 봤다시피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었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반자만 들어가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우리가 해외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랩미서치, ASML, 도키 일렉트론까지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한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반도체 업황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저는 조금 더 바꿔서 사고를 좀 전환해보면 우리가 바닷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PCB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관련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장류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제외하고 우리가 크게 삼성과 애플로 나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가 우리가 파트론, 파워로직스, MCNX, 나무가, 캠시스, 해성옵틱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있던 기업들에 대한 1차 협력 밴드에 대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파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3D 센싱 카메라라고 해서 움직임 자체를 카메라가 전자신호로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 나무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더구 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더구 전자는 지금 카메라 모듈을 또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함께 기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타, 기타적으로 이제 부자재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들 우리 또는 이미지 센서 관련된 기업이 이제 옵트론텍 그리고 이제 동원하나텍 같은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검사 장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기업은 현재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나머지 두 가지가 하이비전 시스템과 펭텍인데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의 점유율이 거의 과점이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검사 장비 안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과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인맥 관리라고 하죠. 거의 뭐 거래처가 아름아름 이제 아는 곳들끼리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재평가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메라에 대한 개수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현재 확대되고 있고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까지도 검사 장비에 대한 활용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매출조도 다양해지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현재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한 돌파를 한번 예상을 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만 9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강한 돌파를 기대해보죠.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백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